한국 사회를 보면 그냥 될 대로 그냥 막 살고 그냥 그렇게 가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인생이 길 수 있으니까 당대에 다 비용을 치르겠죠. 3.9 대통령 선거 대전광역시 사례를 오늘 살펴보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주 대전광역시 3.9 대통령 선거입니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납득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1%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관내 사전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플러스 값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0에서 3%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은 특정 후보의 경우는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입니다. 엄청나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모든 구에서 대전광역시 5개 구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표를 얼마 받지 않았지만 모든 구에서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심상정의 빼앗긴 표 윤석열의 빼앗긴 표를 합치게 되면 이재명이 그냥 공짜로 꿀꺼덕하고 삼킨 표수가 다 나올 겁니다. 다스크 구에서 구 밑에는 동이 있을 것이고 동 밑에는 투표수가 있을 것인데 거의 모든 투표에서 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패배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선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구체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 후보 간 득표수가 이동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신민디님이 그려서 저한테 보내준 귀한 자료입니다. 공병호TV는 이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원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부터 최종 자료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후보 간 득표수 이동의 추정치입니다. 오늘 볼 것은 대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9.01%의 표가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이재명에게로. 심상정 후보는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0.61%가 표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놀랍게도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대전광역시에서 2만 5천 3표로.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재명이 이긴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서도 윤석열이 6만 51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럼 표가 얼마나 이동했다는 겁니까? 6만 51표 더하기 2만 5천 3표가 표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에 봤던 강원 선관위 발표 3만 5천표 제야 전문가 추정치 7만표 나머지 서울 부산 대구광역시 인천 광주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3구 대통령 선거 대전광역시의 사전투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오른쪽은 사전투표의 후보 간 득표수가 이동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공짜로 먹어치운 것을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 후보가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다 찾아준 겁니다. 누가? 제야 전문가가 찾아준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이재명은 35,563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제야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35,000표가 아니고 28,873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윤석열은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31,744표를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를 제야 전문가가 구해보니까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31,000표가 아니고 38,092표입니다. 이렇게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모두 다 이재명은 표를 더 많이 넣어주고 윤석열은 억울하게 표를 빼앗긴 겁니다. 대덕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23,345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28,014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구에서 표가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것은 이 자료 밑에 있는 것을 하나 첨부해가지고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여기 보시면 이 자료네요. 이재명은 선관위는 대전광역시 3구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23만 62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후보 사이에 이동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동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 보완하니까 이재명은 18만 6,700표밖에 못 받았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재명에게 4만 3,929표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윤석열 후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3구 대통령 선거 대전광역시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윤석열은 20만 5,626표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후보 간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동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수정 보완한 다음에 새로 추정해 보니까 24만 6,751표를 여러분들 받았더라. 그래서 윤석열로부터 4만 1,125표가 고스란히 여러분들 이재명 함께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에 2,804표가 심상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하고 이동된 겁니다. 전체 이동한 표는 사전투표에서 4만 3,929표 곱하기입니다. 4만 3,929표를 빼앗고 4만 3,929표를 더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재명은 선관위는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51%를 받고 윤석열은 45%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6% 차이로 사전투표에 승리했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인위적으로 이동한 것을 전산 프로그램 이동에 이동시킨 것을 다 발견한 다음에 수정 보완하니까 윤석열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54%, 이재명이 41%로 대전광역시에서 13% 정도 차이로 사전투표에서도 당일투표는 물론이고 윤석열이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대전에서 선관위는 이재명이 2만 5천 3표로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는 그게 아니고 6만 51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긴 선거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45만 6419표와 대전광역시입니다. 여기에 9.01%인 4만 1125표를 윤석열과 함께 가져다가 이재명과 함께 그냥 더해 주고 심상정의 2,804표 사전투표 선거에서 0.61%를 이재명이 꿀꺼덕 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4,392표 두 개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4만 3,929표 이렇게 여러분들 표 이동이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이재명이 대전광역시 사전투표에서 2만 5천 3표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이 같은 사전투표에서의 후보 간 표 이동을 전산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 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원위치 다시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먹은 것을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다 더해주고 심상정의 억울한 것을 다 더해주고 나면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서 6만 51표로 승리했더라. 그래서 총표의 소위 불법적인 표의 이동은 8만 5천 54표가 이동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3구 대통령 선거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사전투표 득표수만 본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모든 5개 구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위는 이재명이 43만 4천 950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재야 전문가의 추정치는 그게 아니고 이재명은 40만 5천 505표밖에 못 받았더라. 그래서 2만 9천 445표를 여러분들 이재명 함께 더해준 겁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46만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재야 전문가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49만 1,910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서 2만 7천 850표를 빼앗았더라. 심상정안은 1,574표를 빼앗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체 표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총 투표 참가한 선거인수 94만 5,308명 가운데서 2.95%를 빼앗고 심상정안은 0.17%를 빼앗고 3.1%에 해당하는 2만 9,445표를 대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는 윤석열 후보가 2만 9,110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윤석열은 8만 6,405표로 승리했더라. 그래서 불법적인 표가 5만 7,295표로 밝혀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이동표수를 계산으로 해보면 이렇게 대전과 강원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